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유튜브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조바문 크루가 괴물과 맞서 싸우는 어 진짜 헌터 진짜 이제 생존을 뛰어넘어 사냥을 해야 되는 어 조바문 크루의 사냥 도전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바문 어설티 담당 그리고 이스터즈님이 서포트 담당 룬님이 메딕 담당 로스트님이 트래퍼 담당으로 해서 어 4명이 몬스터 1명을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어 베이모스다 떼굴떼굴 굴러가는 애다 재밌겠다 공벌레 공벌레 혀 두개이네 어 이거 마모님 딜하기 힘드실던데 괜찮아 베이모스 벽 치면 다 뒤지는거 아냐 절대 동굴 안에서 싸우면 안돼요 이건 맞아 좁은 데서 싸우면 절대 안돼 어 그리고 맞아 베이모스면 무조건 옛날에 하던 유저야 이거 그렇지 그냥 산업 안했을거 같아 아 그럴수도 있지 어 왜 우리와 같은 경우 없다 생각해? 음 게임 산 사람이 10만명이 넘는다던데 플레이어는 플레이어는 만명도 안했지 야 얘 3연승 중인데 그럼 좀 하겠네 그 금 그래서 산업은 얼마나 했겠죠 몰라요 그거는 그거는 몰라 넌 에이프 몇 범위를 채우고 몇 범위를 채우고 저와 파넬이 저와 파넬이 10년 동안 우리 지금 무견승까지 했었어요 한 에멜 님이 우리의 자신감을 다 받아치게 만든다 괜찮습니다 그 경기는 있구요 그 경기는 있구요 그 경기는 이길 수 없는 경기였어요 어 기억에서 지워 어 유튜브에서도 지울거에요 더이상 멘트 축소하세요 멘트 축소하세요 다음 경기 멘탈 영향가니까 어 갑시다 이런거 때문에 본방을 봐야한다고 광고를 해 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어 유튜브는 근데 웬만큼 찌발리지 않는 이상은 어 다 올려요 사실 여기서 알 수 있는거는 이게 불이 그거에요 상당히 찌발렸다는거죠 어 발자국 네네 오케이 어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야? 아니구나 이쪽이야 이쪽 어 아주 그냥 얘 힐을 투어하면서 갔네 힐을 투어하면서 힐을 투어하면서 힐을 투어하면서 힐을 투어하면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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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였어요 보였어요 오케이 오케이 갈게 기다려 기다려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슬로우 박았어요 데미지요 오케이 오케이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설틀 늦게 와가지고 지금 얘 지금 오른다 우와 잠깐 로스트는 어 얘 얘 아직 이거 에이브가 카운트야 얘 오케이 좋아 좋아 구른다 또 굴러 로스트님 피 채우고 로스트 야 나쁘지 않은데? 어 괜찮아 괜찮아 누울뻔했는데 괜찮아 로스트 아 내가 마지막에 박았어 했는데 못 박았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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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스트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발자국 사우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 어 야 여기서 얘 저기 뭐야 격쳤다 어 갇히신 분 없죠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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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도 갇히면 또 망하는구나 로스트 여기 있어 힘쪽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어 나이스 독박하다 아 저기 가려있네 아 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어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발목을 붙잡는군 아니야 아니야 한 명만 와도 냈었어 한 명만 제가 뒤에 따라오고 있었는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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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어 그래 어 어 이쪽으로 올 것 같다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이거 4번 쿨 쿨 쿨 돌고 있어요 쿨 몇 초? 사운드 아까 전에 여섯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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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시에서 아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어 등 긁고 주러 왔어 등 긁고 주러 괜찮아 어 등 긁고 주러 왔어 등 긁고 주러 어 어 어 그렇지 좋다야 좋아 데미지 오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어디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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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스트님 어그로 오졌다 로스트님 살려줘 로스트님 오케이 오케이 내가 사Att게 내가 사닐게 내가 사야들때 어 오우 오케이 오케이 딜디 아 진짜 죽어라 남아둔 옛날사람 맙네 예 굴러서 슬픔만 잡는 거 보니까 옛날사람 맞아 어 오우 야 이겼어요 갈 뻔했다 힐러니? 어 좀 바짝 좀 붙어주세요 좋습니다 힐 엄마의 마음으로 따라 붙어야 돼 오케이 야 이거 고민에 이만 있어서 힐 주는구나 이 캐릭터 루시우지 루시우 루시우야 진짜 루시우랑 메르시아 조금 반만 썼거든 여기서 오버워치 여기서 저기 베낌설 오버워치가 베낌설 오버워치가 베낌설 오버워치 어 도움 준비됐거든 2단계 어 2단계 2단계 얘랑은 내가 봤을 땐 3단계까지 갈 것 같아 느낌이 저기 위쪽에 있네 12시러 갔다 단단해 단단해 잠깐만 2근촌데 아 저기있어 저기있어 저기있다 저기있어 저기있어 동굴로 가네 어 동굴가면 안된다메 동굴은 우리가 힘들어요 아까 그 물 뿜는거있자 어 그게 진짜 세요 아 도미가 뭐 동굴에서 조금대서 싸움이 좀 힘들지 얘 지금 여기서 유혹하는데 유인하는데 유인 담보는데 아니면 아레나 돔 쓰지 말고 싸워 쓰지 말고 싸워 아 그래 그게 괜찮겠다 어설턴트는 들어가세요 어설턴트 들어가고 로스턴이 약간 밖에서 밖에서 보고 야 여기 100% 간본다 100% 간바 여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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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안가 저 봐 안 움직이잖아 어떻게 갈까? 간다? 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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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싸워 나머지 나머지 저기 어어 어어 암살당했어 암살 힐 좋아요 힐 좋아요 힐 좋아요 힐 좋아요 아레나 쓰지 말고 싸우면 돼 아레나 쓰지 말고 어어 좋은작전이야 좋은작전 아 뭐야 나 누웠어 어어 잠깐만 이스터진이 살려줘 이스터진이 살려줘 이스터진이 살려줘 안돼 안돼 못살려 못살려 도고있어 와 벽으로 막았어 아예 못오게 잠깐만 이스터진이 죽는데 이스터진은 죽어 이건 나 산리빡 나올거 같애 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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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수드 오오오ма 아 어 나 죽을거 아기야 나 죽을거 호오오오오오오옸옷 이걸 빼는 게 낫겠다 빼 빼 빼 도망가 그냥 도망가 guard 그냥 잠깐만 눈영 어 rig Outoy 잘살아 형 좋았어 저도 빠져나왔고 근데 지금 이거 바로 또 앞에 있어가지고 나 5초 이거 이 정도면 왜냐 돔 해놔 이제 돔 해놔 로스팅 빠지고 로스팅 빠져 오케이 나 간다 아 나 돔 안 쳐줘 아 돔 터지면 되는데 아 저거 도망가는거 저거? 돔 치즈 돔을 치즈그랬어 저거 너무 멀리있었어 내가 딱 오기전에 쳤으면 깔끔했는데 근데 잘했어 진짜 안죽고 너무 잘했어 안으로 또 들어갔다 아니다 무섭다 안에만 들어가면 진짜 오케이 오케이 어? 어디야? 이쪽 이쪽 아 오케이 오케이 어? 잠깐 옆에서 소리 나네 뒤로 빠졌어요 오케이 아 이쪽 이쪽 막혀있어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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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네 저거 조심해야돼 오 쉽게 오 제대로 맞았네 아니야 이 자식 오지마 아니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괜찮아 안되 반성 아 나 쉴더 있어서 들어간거야 이스터진 간다 이거 이스터진 물러간다 어 근데 이거 싸울만 한데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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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무리해 야아아아아아 아 거의 다 죽었는데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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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죽었어? 아니 아무도 안 죽었어 아 오케이 마무리 마무리 아이 아이 한 발 남았는데 3단계 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잡아야 돼 100% 지금 3단계 갈 수 있거든 근데 일단 일반 피가 많이 아 여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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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핑 찍을 때 좀 안 좋다 헤드가 보이시죠 어 보여 보여 흠 굴러온다 오케이 굴러온다 굴러온다 굴러와 굴러와 아 내가 여기 하면 슬로우야 이게 뭐야 야 뭐야 저 반대로 반대로 도망가는 거야 저거? 아 구를 땐 슬로우가 안걸려? 네 저것도 스킬이라서 안걸려 아 뭐냐 일단은 박아놨으니까 그 중간에 어 근데 저거 오진다 여기다 해놓고 반대로 굴러가는거 아 아우스쪽으로 가네 잠깐만 어 아우스쪽으로 간다 어 저기있다 어 도움 되겠는데 이스턴님 오케이 그렇지 좋아 어 야 포기했다 야 포기했어 야 포기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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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포기했어 이거지 받아들여 이 자식아 면상어택이다 와 이번바 쪼기쪼기 됐다 와 진짜 힘들었다 헐 각자 다들 이렇게 백업하면서 와 톨릴뻔 했다 진짜 헐 잘 빠졌어 진짜 갈까말까 갈까말아 진짜 잘했어 데미지 21000 나왔다 7000 약간 이제 베이모스가 어떤 패턴으로 싸우는지 감이 오네 게임이 이게 진짜 동굴에 잘못 걸리면 진짜 훅 가 진짜 걔 이때까지는 전부 다 도망가기 바빴잖아 동굴 딱 여긴 내 존이다 각을 재고 있어 아 근데 그 화염이 진짜 아프네 잠깐 딱 들어갔다 왔는데 피가 반이 날아가네 아 저희 참이 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서양 사냥 나왔습니다 걔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 몬스터 서너 레벨 13 얘 아까 걔 아니지 아니 아니 얘 아까 했던가 발레 아니 처음 보는 애야 처음 본 사람이에요 뮤비 어디 문양은 아까 나랑 비슷했는데 뭐지 원숭이빤주랑 비슷한데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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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승관이 동 승관이 동 승관이 동 승관이 동 승관이 동 써 본 적이 없어 한 번 해봐대 한 번 저도 한 번 한 번 타봤어 아 그러니까 방제 이볼블은 안 썼구나 아 아 괴물 헌터짚다 아 괴물 헌터짚다 아 괴물 헌터짚다 그러네 괴물 헌터짚 괴물 헌터짚다 아 그랬는데도 그래서 사람 꽤 모네 아 이번엔 여자 캐릭터 똥개 싸네 왠지 원주민같은 것 같다 싸네 아 고르곤 얘 또 뭐에요? 거미에요 아 나는 몰라 얘는 뭐하는 애에요 얘 아 제가 뭐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 얘 한번 해봤다 얘가 거미 안났고 그리고 막 타고 다니던데 스파이더맨 예 그 안났는걸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예전보다는 길게 안되가지고 좀 다행이긴 한데 아 쟤 그 와중에 너프 먹었어? 어 나온지 얼마 안됐는데 아니요 좀 됐죠 마무리 했을 때가 언젠데요 그래도 가장 최신 캐릭터였잖아 제가 예 그렇죠 음 음 그니까 딱 그거야 이볼보 전략이 캐릭터를 하고싶게끔 만들어둔 다음에 그걸 사면 너프시켜요 돈을 번 다음에 어 더이상 이거 살거 없지? 그러면 딱 너프시켜 어 어 이거하고 물정도 올게요 야야야 네 이 속 진짜 빨라요 어 조심해야 돼 진짜 휙 휙 날아가 네 어디요? 그거요 그 폐대인 아 앞에는 꽥이야 그냥 아주 디엘씨 싹 갖고있어 우리는 스팀을 하는순간부터 허객 아닙니까 그렇지 다들 여기서 솔직히 한 50만원씩은 다 썼잖아 스팀에서 저 지금 3100달러 찍혀있던데 어 그래 그런거야 3100달러? 네 300만원 썼어? 어 300만원? 아 잘못 눌렀다 아 그러다 탈인하는것 때문에 다 합쳐서 그랬걸? 아뇨 그거 알죠? 탈인하는 가격에 1000달러 찍혀있어요 이거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뭐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방금? 이거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? 마모님 나한테 부쳐주면 뭐가 뭐가 어떻게 되겠네? 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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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 오케이 갓르미네아님 진짜 게임 많아 갓르미네아님 나 갓르미네아님 없으면 한동안 진짜 방송 못할수도 있어 어 갓르미네아님 게임 많이 밀려서 하기 때문에 정말 이쪽 이쪽 잠깐만 없어 어 또한다고 여기있네 어 밑에 밑에 저기 허영 노란거 보이잖아 네 이게 얘 발자국이에요 아까 좀 그런거 같다 분비물 같다 무슨 갑시다 루니 점프 이거 대시로 하세요 루니 캔 이쪽에 있네 제가 뒤에 뭐 걸어주면은 그 스페이스바 두번으로 가죠 어 오케이 오케이 야야 그러면 그러면 로드 이스턴님도 빨리 올 수 있어요? 저는 그래도 늦게 가지만 어 다른사람들이 먼저 3명 다 합류해야지 엄마의 마음인데 엄마의 마음 아들 도시락을 챙겨주는데 어 와 안찍힌다 얘 아 느낌이 어 쎄해 아 거미인간 만나서 거미인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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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벽에 붙어있을수도 있어요 저기 저기 뭐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어 조졌다 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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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재밌게 흘러간다 재밌게 흘러가 아주 보이면 Q 둘러서 어딘지 찍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좀 좀 패자 좀 맞자 이제 어 오래 했잖아 좀 맞자 어 개누려지네 아 진짜 더럽게 움직임 진짜 더럽네 어 진짜 빨라 움직임 어 여기 있네 뭐야 깔갔네 예 저게 분실 야 얘 뭐 순간이동까지 했던가? 야 얘 뭐 순간이동까지 했던가? 나 나 나 나 잡혀간다 나 잡혀간다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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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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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오 오 오 오 와 쓰러졌다 와 아 뭐야 우리 다 누웠어? 어 아 이 미친 와 와 와 순식간에 몰살당했네 이거 밑에 산성 그거 때문에 다 했을걸? 네 아 아 이거 어디 카드 이거 원거리존은 했었어야 됐네 좀 티로 틀렸네 아 이거 완전 화닭가는 거 우리 또 우리 너무 다 맞은 것 같아 거미밥 됐네 아 물 떠 올게요 네 이 스터디 물 뚫어가면서 하아 씨 다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하아 씨 몰라 개못해 애들 하아 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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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이제 로스팅이 하러 가네 어 그치 아 차라리 걔 한 번 더 만나가지고 조금 원거리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하하하 그 흐흑 크흠 와 근데 걔 진짜 거미도 거미도 짜증 나고 흐흠 그 작은 거미 어 막치해 가는 거 끌려가는 거 봤어 나 옆으로 물어 가더라고 메딕 서너 메딕? 과연 누가 이길까 야 내가 짬 더 빼네 어? 잠깐만 쟤 앙 메르띠인데 쟤 한국인인데 저거? 하하하하 맞네 앙 메르띠 저거 아냐 메르시 아냐 메르시 아 나갔네 야 쫄았다 아 아니다 다시 들어왔어요 어 나 나갔다 계속 매신되는데 계속 나가네 약간 우리 크루의 명성을 안해 쟤가 개 웃기네 어 우리 스태프가 구달려 드와란 저 움직이는 거 있으면 옛날 유저지 그치 네 저거 있으면 그래도 시즌1까지는 됐을걸요 시즌1이면 완전 저건데 뺀 처음인데 오 오케이 자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레이스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다들 캐릭터 야무지게 고르세요 괴물 먹방 가면 안됩니다 로그 발이 나오려나 그냥 발이 나오려나 오 캐러맨이 그만 간보세요 안한다구요 발 발이 발이 나올걸요 조용히 있어 모르겠다 랭커분이 그렇게 자꾸 오셔가지고 말이야 똑똑똑도 오가지고 어 어 내가 어 반성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눈치를 줘던데 카라벨이 어 아 크라켄이 원거리야 얘는 아니예요 얘는 근거리에요 뭐야 크라켄인데 좀 다르게 생겼어 얘가 이번에 나온 크라켄인데요 얘는 근거리 캐릭이구요 얘가 스킬쓰면 그 잔상이 계속 남아있어요 아 그게 계속 있으면 안돼요 데미지 계속 들어와요 레이스랑 뭐가 달라 레이스랑 다르죠 일단 크라켄 스킬 쓰니까 그게 근거리로 들어오는거에요 음 그냥 북한사에다 온거 아니죠 이스터뉴님 네 어뚤 지금 사투리 무시한거야? 와 와 서러 살겠나 서러워서 말도 못하겠네 그니까 이거는 거의 다리를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네 그냥 각각으로 다리를 잡고 끌고 가네 조심하세요 마모님 여기 지금 수도권 마모님밖에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 강탄 하늘에서 못쓰는거야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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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최대한 접근하지마 어 근거리라 하니까 예 예 예 그래도 크라켄 일반 크라켄 나온건 아니죠 레녹스가 딜을 못할텐데 음 그냥 크라켄은 레녹스가 손가락 깔고 그치 그치 떠다니니까 아무래도 안보인다 절벽밖에 안보인다 빨간색 발자고 이건가? 아 이건가보네 어 좀 다르네 확실히 어 약간 막 비행기 저거 같다 창력 알려주는거 같다 이리로 가야겠다 아 아 나도 그리로 갈거야 아 나도 그리로 갈거야 오케 한시 여러분 우리 3시로 갑시다 3시 미리 가있어야돼 약간 4시 진영 약간 4시 진영 어 4시죠 이러면 우리 6시로 가야돼 6시로 가야돼 여기 나오는 길목 여기서 막으면돼 그치 그치 기다려 기다렸다가 잠복군부 한번 찍자 잠복군부 한번 찍자 잠복군부 한번 찍자 잠복군부 한번 찍자 아 봤어? 이건 뭐 거의 뭐 돈 무조건 걸리겠는데? 어 걸게 그냥 걸어 걸어 잠복군부 형 근데 떠다니는 거 똑같네 근접인데 네 그냥 살려부터 마구라 그냥 살려부터 싸워 오케 잠복군부 딜 좋아 이거 이거 계속 감자 이거 이거 아 어 어 뒤에 빨개 빨개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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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빨개 놓으면 절대 안돼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위장까지 빨 때 넣어줄게 어 오케 좋아 저기 그 내시경 한번 해줘 대장 내시경 어 뒤로 들어가 어 야 와 뒤로 들어가라니 무슨 소리야 일단 게임 어 게임합시다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야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제 지금부터 표피하 지금부터 가 어 나이스 나이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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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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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어디갔어 아 왔었다 오케이 얘 그렇게 많이 까지도 않았네 얘가 쉴드가 좀 많은 것 같다 얘가 오 저거 뭐야 우와 멋있다 스킬 어 저거 뭐야 스킬이 멋있어 어 스킬이 멋있어 어 여기 명한 스킬이 있어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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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흠 흠흠흠흠 여기 아홉시 여기 아홉시 저기 있는거 아니에요 저거 9시에서 만나겠지 우리가 어 여기 발자국이 찍혀있어 아 얘가 아예 센터로 갔네 그냥 저거 저거 버프 먹으러 간거 같네 아 어스키님 안녕하세요 흠흠흠흠 약간 아홉시 아니면 밑으로 내려갔을수도 있어 흠 저쪽 보이세요? 캔 여기는 지금 발자국은 있는데 흠 어 저기있네 어 어 이사님 뒤에 이사님 뒤에 어 어 처리해줘 처리해줘 그 다음에 발자국 끊어졌어 아마 이 밑으로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흠 어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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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랑 만날 것 같애 왠지 아 오케이 글로 쪼이고 난 일로 가고 아 여깄다 여깄어 글로 가면 만나 글로 가면 만나 동동동 아 알았어요 나이스 우와 잠깐 우와 제대로 맞았네 진짜 형 빨대 꽂아놨으니까 야 개 완벽했다 뭐냐 이 자식아 내려가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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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왔어 형 왔어 형 빨대 꽂아 빨대 꽂아 올라타야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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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 흘러 한방덩 으아 아르나 해소합니다 도망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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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다 도망가 다 도망가 다 다 다 넘어졌어 어 잠깐만 아니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다 누웠단 말이야? 아니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다 누웠단 말이야? 나 위에 있는데 데미지가 들어오네 아니 이 좋았던 바로 리스콘 눌러야겠다 그냥 B 다 누르세요 B 어 B 눌러 B 눌렀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14초 히스터리님 20초 22초 아 그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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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쟤 진화하겠다 우리 먹고 근데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야 뭐 2단계까지 간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 정도 잡아줬어야 했는데 우리가 우리가 다 뭉쳐있어 가지고 아까는 어어 오 떨어집니다 갑니다 죽여 쟤 근데 진화를 안한다 끊지 않나요? 아직 안했어 아직 안했어 어 안했는데? 그래요? 이스터즈님한테는 떴을수도 있어 우리 관전시점이어서 안 뜬거 아니야? 소리가 막 그 소리 안났어 아 그래 막 혀 굴리면서 소리 막 나던데 조금 진화 안해주면 뭐 좋지 한 C쪽 11시쪽으로 아니면 개멀리 가고 있는거지 진화를 어? 얘 뭐냐? 뭐지? 얘 그냥 우리가 다른 데로 갈 줄 알고 계속 있었나봐 나 진화